오늘 함께할 분들은 승창구 러브다이브할 아이브 나와주세요 두꺼운 아름다운 가마 눈빛 돋아줘 깊이 아, 너봐! 아니 아니! 아니 아니! 이거 아니라고 빠알들 리더지역! 유진! 안녕하세요. 아이브 리더 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되게 자주 본다 그러니까요 가족이야 되게 자주 본다 그거 바로 나왔어 그건 가족이지 이제 노즈와의 가족이 되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포즈 장인입니다 래퍼 레이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레이입니다 포즈 장인 래퍼 레이의 포즈들도 많이 볼 수 있나요? 네 이것도 나고 제 기억나요 네 자 그리고 막내입니다 이서씨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고 맞아요 07년? 나 다시 만난 세계가 07년생인데 사랑해 할 때 태어났어요 사랑해 할 때 태어났어요 애 잊지 않고 태어났어요 이서씨가 떴습니다 첫번째 요리가 떴습니다 오 역시 뭐 표정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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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이요 자 지금이요 기가 했으면 실패 레이 레이 마네킨 뭐라고요? 마네킨 실패 어 뭐지? 그럼 뭐지? 내 마음으로 보셨라 그럼 뭐지? 내 마음으로 보셨라 그럼 뭐지? 내 마음으로 보셨라 권장말을 크게 아는 편 그럼 뭐지? 내가 너를 끌어봐 내가 너를 끌어봐 내가 너를 끌어봐 Don't you know what Don't you know what 와우 3호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한강 살아있어요? 네 아 죽었어요 한강 죽었어요 죽었어요 한강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요 아래로 마시니까 있어요 아 아래로 마시는게 있었어요 아직 빨리 마시는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자 이제서 인성같은게 먹게되면서 아니 근데 시간이 근데 다시 만난 세기 활동할 때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이렇게 앞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어머니처럼 얘기해 어머니회 같애 어머니회 너무 신기해 사랑해 할 때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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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탱구가 갈겨버렸구나 누가가 축적해졌습니다 탱구가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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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